생방송건강콜센터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오후 4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전화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젊게 느껴지는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67세입니다. 67세. 어머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김상우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정형외과에서 관절염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좀 많이 불편해서 재활학외과에 가서 포도당 주사를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충격파나 주사 치료로도 무릎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네, 네. 연세가 67세고 진단받으신 건 관절염 3기 정도 되신다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네. 양쪽 무릎이 다 그러신가요? 다 그런데 조금 왼쪽이 더 불편합니다. 네, 왼쪽이 더 불편하시고 오른쪽이 좀 덜 하시고요. 그렇죠? 네, 네. 걸음걸이는 혹시 정상적으로 걸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좀 약간 뒤뚱거리시나요? 아우, 뒤뚱거리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식주사 치료나 체배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이 연골을 재생을 시켜주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네. 한계가 있는데 환자분이 지금 해결해야 될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보려면 일단은 걸음걸이가 좋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한쪽 무릎이 만약에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다고 하면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무릎이 아무리 좋아져도 걸음걸이가 좋지 않으면 반대쪽이 또 망가지게 되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무릎이 동일한 조건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심하지 않은 오른쪽 다리가 만약에 더 휘어있다고 하면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왼쪽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증식주사 치료나 충격파 치료가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무릎관절 상태가 어떠신지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하는데 양쪽 무릎이 50대 50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이런 것들은 간단히 엑스레이를 검사 찍는 방법에 따라서 정확히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계속 치료받으시지 마시고 관절을 전문적으로 보는 전문병원이나 아니면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정확히 받아보시고 내 무릎 상태가 양쪽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판단을 해보시고 나서 연골을 증식시킬 수 있는지 재생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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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조움이 좀 되셨어요? 그럼요. 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픈 쪽만 생각을 해요. 여기가 아프고 이쪽은 멀쩡하니까 괜찮지 싶은데 원장님. 그렇네요. 우리 몸이 이렇게 대칭이고 한쪽이 안 좋게 되면 나머지 건강했던 한쪽도 같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겠군요.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간과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기에 조금 아픈 거를 좀 잘 느끼고 빠르게 진료를 좀 받는 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한쪽이 더 심하신 분들한테 최선의 솔루션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은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 쪽이 이분은 유환자 같은 경우는 왼쪽이 되겠는데 왼쪽이 더 많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관절염을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관절염이 많이 망가졌어도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엑스레이는 오른쪽이 더 많이 망가져 있는데 환자가 아프다는 건 왼쪽이 더 심하시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치료를 결정할 때 어머니 오른쪽을 치료하셔야 돼요 얘기하시면 나는 오른쪽은 괜찮은데 왜 오른쪽을 치료하시냐. 이거를 설명드리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전화주신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양쪽 무릎이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꼭 진료 보시고 더 많이 망가진 쪽을 먼저 해결을 해야 덜 망가진 쪽이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순 통증의 유무 또 강도만으로는 무릎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증이 심하지 않아도 훨씬 더 많이 손상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밀 진단 가장 먼저 우선이라는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고민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올해 65입니다. 65 아직 한창 활동하셔야 되는데. 네 만으로는 64살이죠. 어떻게 불편하신지 김상우 원장님께 직접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무릎이 많이 불편하세요? 네 선생님 저는 몸이 전체적으로 지금 난국이 왔어요. 손에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네. 아픈데 무릎은 무릎 안쪽이. 네. 무릎 안쪽 양쪽 무릎 안쪽이 한 번씩 이렇게 있고 바늘과 쑤시는 것처럼 통증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연골 주사라고 해서 연어에서 추출된 성분이라고 해서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아프니까 걷는 운동도 하기가 조금 힘이 들고 그래서 다니던 병원에서 쓰다가 안 되면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네. 깜짝 놀랐고 또 내가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제인가 아닌가 보니까 선생님께서 주기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얼른 기억이 기회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남기고 병원이 어딜까 싶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네. 네. 어머니 일단 전화 잘 주셨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일단 지금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가능하면 이제 수술 안 하고 비수술 치료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시는 연골 주사라는 게 연어에서 추출했다는 그 연골 주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PDRN 주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DNA 주사인데요. 그 DNA 주사는 연골을 재생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리고 무릎 안에 상처가 난 부분들을 아물게 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네. 그 연골 주사가 해당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릎의 정렬 상태를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이 50대 50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다리가 오짜다리로 변형이 되면 그 하중이 전부 다 안쪽으로 몰리게 돼요. 그러면 무릎 안쪽이 통증이 생기고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면 보통 분들이 오짜다리가 된다고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다리 한쪽이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있어서 보면 옛날에는 다리에 이렇게 공간에 내가 손이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휘휘히 튀고 있다는 걸 내가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예전에는 젊었을 때 미스코리아 다리로 돌려드린다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문제는 인공관절 수술이 정답은 아니에요. 인공관절 수술이 정답은 아닌데요. 인공관절의 수술을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무릎의 하중을 원래대로 돌려놓는다 그러면 망가진 연고를 줄기세포 치료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줄기세포 치료 하나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오짜다리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X자 다리가 심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렬 상태가 정상이 아닌 분들을 원래 정상 정렬 상태로 만들어 놓고 줄기세포 치료를 해야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이 많이 걱정이 되시더라도 관절을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보시면 내 무릎 상태가 오짜다리인지 정상정렬인지 아니면 X자 다리인지를 먼저 보시고 그거를 해결한 후에 부수적으로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연고를 재생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주변 상황들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전문병원에서 꼭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정밀 검사 MRI 같은 거 찍어보셨나요? 작년에 MRI를 찍은 게 있는데 그건 너무 오래돼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무료 전문병원을 찾으셔서 원장님 1년 지난 거면 다시 찍어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일단 그럼 전문병원 찾으셔서 정밀 검사가 첫 번째 우선이고요.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료 예우가 잘 좋기 위해서는 정밀 검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이식술이나 관련 치료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계속해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꼭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